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편의점 국회의원 박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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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생겼다 네? 지금 어떤 분이 저보고 잘생겼거나 허위사실은 잘생겼어요 잘생겨보여요 첫번째는 지역의 일꾼을 잘 몰라서 뽑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승훈 서울시장 삼성 했습니다 하는 동안 뭐 보여준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굳이 네번째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똑똑하고 믿음직한 송영길 서울시장 만듭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지방선거에 두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보 탄생 이후에 청와대 주요 보직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 검사 안 앉혔었는데 검사 안 쳤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에 타구처 모임직자의 인사 검증기능까지 넣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정이 검찰 중심으로 검사스럽게 무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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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먹고 싶어 했었습니다 비록 얼굴이 이래도 성교 법무부 배워내고 주십니다 그러나 평생 검사만 한 사람들이 왜 교류를 알겠습니까? 통일을 알겠습니까? 안부를 알겠습니까? 경제를 알겠습니까? 문화를 알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국정은행이 가능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해서 뒤형 잡힌 국정은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힘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균형 잡힌 국정은행을 위해서도 누구를 밀어 줘야 됩니까?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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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송영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자라는 지역을 군뚝 뽑고 균형 잡힌 국정은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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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